남은 오후 짱 좀 막막하기만 한데요.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입니다. 네 오늘 짱 한 줄 평 해주세요. 네 미국 비테크가 위험하다 FMC의 향방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미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.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미증시가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였죠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낙스닥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또 상당히 급락을 했었던 거를 다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. 테슬라가 급락을 했었고 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끌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금들이 사실 미국의 또 이제 빅세븐이라고 불리는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빅시스가 워낙에 이제 좀 잘 버텨줬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미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또 애플이나 혹은 이제 뭐 아마존 알파벳 등등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실적이 이제 대기 중이거나 혹은 이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약세가 나오면서 지소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뭐 이번 구글의 실적이라든지 약간의 또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올해 이제 미증시가 경제가 튼튼하다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의문 부호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증시가 또 약간의 하락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떨어졌지만 다우지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늘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코스닥이 지금 벌써 2%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1월 달에 9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던 지수가 벌써 이제 거의 10% 정도 이제 넘게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역시나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차익실현이 나오는 분위기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이쪽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또 수급이 더 빠져나오는 이러한 그림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의 부진이 또 추가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러한 또 요인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 FOMC 결과 이후에는 또 시장에서 상당히 여러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번 FOMC에서 무언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을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FOMC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FOMC 이후에 또 새롭게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분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좀 얼어붙어 있어도 FOMC 결과 나오면 얼음땡한 것처럼 뭔가 어딘가에서는 순환매가 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을 노려서 우리는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장 조금 하락 종목이 늘어난 상황인데요.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쪽 볼까요? 네 일단은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또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었었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었었던 종목들 이번 주에 이제 어떠한 종목들이 또 목표가 달성이 되었나 보면서 이 종목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림 가져가는 종목들 제가 이제 계속해서 1월 달에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롭게 FMC 후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목들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이번 주에 첫 번째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HLB 바이오 스텝이었고요. 그 다음에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온 비트 컴퓨터였습니다. 어제 저희가 또 한번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표가 달성이 된 종목이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번 주에 또 연속적으로 목표가 도달이 나왔었던 이유가 또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HLB 바이오 스텝을 제가 추천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딱 이 은봉과 양봉 눌리는 구간이 나올 때 이 구간이었습니다. HLB 바이오 스텝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강한 물량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물량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 시장에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. HLB 그룹주는 더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차액 실현하고 바로 다음 날에 안내를 드렸었죠. 그러면서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제 상당히 큰 급등이 나왔었죠. 어제 거의 뭐 상한가 근처로 도달을 하는 그런 급등이 나왔었는데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HLB 바이오 스텝처럼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이제 딱 이 은봉이 나올 때 안내를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무언가 앞선 구간의 물량을 한꺼번에 소화해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보게 되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기 이전의 그림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제가 앞선 구간의 물량을 모두 소화를 해주는 강한 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눌리는 구간에 결론적으로 추천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즉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분위기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물량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집중을 받는 종목들 새롭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과도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 때문에 주가가 어쩔 수 없이 하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FOMC 이후에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FOMC 이후에 새롭게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장에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종목들과 그다음에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급등 나오고 있는 지금 하락장에 반응하는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러한 종목들이 차익실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선반영한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제 FOMC가 지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만 적당하게 반영만 해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갈 만한 그림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FOMC 이후에 다시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이 절대 저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살아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. 그다음에 FOMC 지나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풀려있는 수급들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접근할 만한 종목들도 많이 나와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굉장히 너무 재미없었다. 시장이 안 좋았다.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분위기가 바뀔 만한 시점이 도래한 거예요. 분위기가 바뀔 만한 시점이 왔다면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필요하겠죠.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올 종목들이 시장에 상당히 또 많이 출연을 할 거니까 지금까지 1월 달에 매매를 크게 많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월 달에 수익 캐칭 매매를 노리시고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이 타이밍을 노려서 슬슬 이제 오후장부터는 매매 전략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대응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포인트 시간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.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지금 점차 어려워지는데요. 5장 뭔가 좀 드라마틱한 반등 움직임 기대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